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바이오 핫세븐 전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빠르게 전일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하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연결되는 개장전 시황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시황은요. 전일 코스피 0.58% 상승 코스닥 0.56% 상승 외국인이 3254억 코스피 코스닥 287억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3일 연속으로 양봉 시현하는 코스피. 2142 저항권을 과연 오늘 추가로 돌파할 것인가 여부가 중요하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짚어볼 바이오 종목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5G 휴대폰 부품 그리고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핫세븐에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셀리버리가 상한가가 진행됐어요. 셀리버리는 뇌신경질환치료제 신약 후보물질개발 쪽에서 지금 이슈가 있는데요. 공동진행중인 다케다 제약에서 셀리버리 본사 방문을 했고 라이센스 아웃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 시현했습니다. 셀트리온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1.2% 상승. 자 HLB는 HLB 생명과학과 함께 조종권에 들어섰습니다. 헬릭스미스, 신라제, 메지온. 양호한 상황이다. 자 그럼 세부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죠. 자 셀트리온 먼저 보자면요. 20만 7천원권까지 강하게 랠리 했고요. 이제 올선 이탈되면서 일부 차익실현물량 실현했고요. 다시 눌림목에서 매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9만 6천원권 지지하는 거 보고 19만 7천원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분할 매수 중인데요. 19만 6천원권인 240일 지지한다면 눌림목 매수 계속 지속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19만 6천원이 무너져도 밑에 이제 모든 입행선 상승전환 다 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지지권을 받겠습니다. 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참 지난했던 2018년부터의 하락세 이제 멈추고 상승전환 초입입니다. 요거 조금 그림이 조금 안정확한데 요렇게 해야 맞겠죠. 여기 권력에 있는 지지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에 저항을 받겠습니다만 이제 상승전환 성공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티리원 계속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노 프로블럼 만약에 조금 밀려도 19만원 초반에 21선 지지권이 있으니까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판단되고 한 번에 다 말고 분할 매수 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티리원 헬스케어 블록딜 소식 이후로 상당히 박수권 당기 박수권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일은 1%대 상승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수권 유지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단기 박수권에서 52,000원 밑으로 안 깨고 58,000원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주후 주가 상황 양호해질 수 있는데 단기간적으로는 박수권 형성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HLB HLB는 월선을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낙폭 어떻게 보였거든요. 6%대 하락폭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진다면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전일이 무너질 때 여기 무너질 때 차익실은 일부 했었어야 되고요. 왜? 강력한 올선 위로 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질 때 일부 차익실은 했었어야 되고 만약에 21일 권력인 15만천원 무너진다면 대거 차익실은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매도 세력하고도 상관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근 한번 보십시오. 수급이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공매도도 들어오고 있고 그죠? 차익실은 물량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휘청하고 빠지면 12만원 권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자 HLB 생명과학 보기 전에 그러면 성공적으로 가는 종목은 뭐냐? 매지원이다 이겁니다. 매지원 전일 방송에서 올선 이탈하지 않으면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가능하다 했거든요. 이 경우에 홀딩은 가능했겠죠. 다만 아주 강한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흔들흔들 했으나 여기 고점 부위에서 양봉 이후에 음봉으로 그대로 꼽힌다면 일부 또 차익실은 좀 했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홀딩 가능하다. 매지원은 월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 가능해요. 홀딩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접근 가능하신 분은 밑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밀린다면 20만 7천원권 무너진다면 서서히 차익실은 해나가셔야 된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점 부위거든요. 자 HLB 생명과학 같이 HLB와 함께 조정 좀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4.69% 마찬가지로 올해선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됨에도 올해선 위에 올라탔다면 강하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쳐졌으니 조정권입니다. 추가로 더 밀릴 수 있어요. 2만 9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자 HLB의 강한 상승세 9%대 상승 나왔습니다. 좁은 밴드 안에서 이것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약간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한가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9% 올라온 것처럼 안 보이지만 9% 올랐어요. 이거 캔들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닥터케이가 그것을 한번 변화를 시도를 해보든지 고려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봐왔던 기준하고 확 틀렸지 기 때문에 시행착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9% 올라온 것처럼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캔들 있거든요. 자 HLB 20일 올라탔습니다. 20일 그러니까 양호 그렇다면 볼린지 밴드 상단이 11만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할지 여부 지금 현재 기운으로서는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라젠 마찬가지로 전일 상승 좀 했습니다. 상승 5% 때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일 후반부에 아무래도 셀리버리 상한가 가고 헬릭 스미스 이런 종목들 가니까 같이 좀 동반 상승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라젠 도 이제 하락수세 전환 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6,000원 밑으로만 깨지 않는다면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셀타는 바이오 바이오죠. 다만 바이오 쪽에 셀티련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피에는 그렇게 대변 될 수 있겠구요. 코스닥에 기존에도 상당한 부분 포지션 가지고 있는 바이오가 급등하는 반면에 5G라든지 휴대폰 부품 소부장 이런 쪽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다.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리버리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구요. 핫세븐이긴 하지만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말씀드리겠고 매수 포인트는 5만원 돌파시점 정도가 매수 포인트였지 2만원이 더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40%가 올랐기 때문에 따라간다면 단기간에 잘못하면 물릴 수 있다.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하시라 라고 한번 더 경고 말씀드리구요. 여기 돌파시점이 매수 포인트다. 그렇다면 굳이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늘려주는 상황 기다려줘야 됩니다. 거래량 터지고 상한가 시연한 장대양보는 매우 좋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고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만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금지하셔라. 그리고 우리 스마일님 가지고 계신 G3BNT 계속 3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호하다. 계속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눌림목 준다면요. 이것은 중장기로 끌고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스마일님에게 어느정도 전략 제시한다면 눌려줄 때 입평선으로 이제 모든 입평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취직권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얼마 본인 포트폴리오 비중 얼마 안되기 때문에 따블로 실어라 그렇게 여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가 확 낮아지고 상승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 넘으면 플러스 전환 가능하다. 그 전략까지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시장이 연속으로 3일 연속 강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시장 상황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모든 알림 수신 종목형 딸랑딸랑 설정하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트로 탁트K 방송 구독 내지는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개장전 시향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닥트K였습니다. 바이바이